자, 36페이지 거기에 책 한번 볼게요. 그, 일단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그 타이틀이 일단 나왔네요. 요거를 일단 실판에다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명사에 대한 종류 5가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좀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필기 준비 좀 해주세요. 원, 이쪽까지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사물 아니면은 사람 사물도 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이름을 지어줄 때 쓰는 말이 명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 명자라는 걸 써가지고 역할 뭐 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명심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적 용어로 얘기할 때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하고 수업할 때 이미 지금 8분차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명사는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문장 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문장에서 주어나 아니면 문장에서 목적어나 아니면은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합니다.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문장에 대한 주어가 되는 거니까 해석할 때 은, 은, 이, 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을, 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어를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무진은 학생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기무진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줄 때는 야의 신분이 학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기무진은 캐스니까 기무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학생이라 하는 그 학생이란 말은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누가 돼요?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문장 구성을 일단, 아니 문장 구성이란다 명사를 다섯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총 다섯 개로 이렇게 합니다. 자 보통 명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동사 중에서 가장 흔한 동사가 무슨 동사였죠?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이게 뭐 보통이란 말을 써놔서 그렇지 그냥 일반 명사 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특정한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게 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얘는 내가 일단 명칭을 설명을 따로 안 쓰고. 그 다음에 집합명사.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단체 또는 무리 아니면 뭐 집단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집합명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룹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찰 칸다케 해가지고 경찰 사람 한 명을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뭐 경찰 칸 때는 경찰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경찰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특정한 이름이나 아니 특정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름들이 다 제각각이죠. 맞죠? 여러분들의 이름 제각각이 전부 다 뭐냐면 고유명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진우라고 딱 했을 때 저런 외모에 저런 성격에 저런... 아 저런 학교란... 아 내가 지금 비꼬... 비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외모에 저런 성격에 저런 행동을 가진 정진우는 얘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세상에 정진우가 얘 한 명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인물에 저런... 다시 말하면 되는 게 있어야 아니야. 자 저런 행동을 가진 정진우는 제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할 때 그때만 고유명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알겠죠? 특별한 아이들. 그래서 고유의 특성을 지닌... 특성을 지닌... 사람이나 사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보통 우리 다 어디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구에서 살죠. 대구도 그래서 고유명사고 그 다음에 서울도 고유명사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 부산도 고유명사죠. 우리나라에 대구라는 지명이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 그죠? 물론 광주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긴 있어요. 경기도 광주하고 전라도 광주가 있긴 한데 그런 거 다 빼고 대부분은 전부 다 지역을 얘기하든 아니면 어떤 건물의 특정한 이름을 얘기하든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든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추상명사 자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꽃피는 사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사랑 그 다음에 희망이란 게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희망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머릿속에 있냐면 사람 각각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뭐야 하면 각각의 대답이 다양하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것도 각각의 대답이 다양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명사들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브라든지 호프라든지 아니면 뭐 팩트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뉴스는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뉴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본다 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수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A라는 사람에게는 뉴스가 될 수도 있지만 B한테는 뉴스가 안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예준이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준모 여자친구 생겼대 라는 게 예준이한테는 뉴스가 되는데 그 말을 예준이가 원우한테 얘기했어. 근데 원우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원우한테는 뉴스가 아닌 거죠. 맞죠?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그것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거 많이 배우죠. 육하 원칙 들어봤습니까? 네. 이 육하 원칙을 제대로 갖추어서 하는 TV 방송이 바로 뉴스입니다. 뉴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얘기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까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까지는 얘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나 불러봐. 뭐 예를 들어 트와이스의 정연이 비투비의 육성재랑 사귄다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연예 뉴스에 나오겠죠. 그러면 뭐 거기에서 비투비의 누구와 육성재와 그 다음에 트와이스의 정연이 사귑니다. 이게 지금 주어동사 다 나왔단 말이야. 누가 뭐 뭐 쓸 일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한 달까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왜 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면 뭐야. 둘은 뭐 아이돌 그룹에서 예능 프로그램 하다가 눈이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상명사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물질명사라고 얘기하는데 물질명사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얘기하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체 액체의 기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 말고 그냥 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기 맛있다. 여러분들 고기는 맛있다. 그죠? 근데 고기 고기를 여러분들이 고기집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 고기가 이렇게 그냥 뭐 네모나게 잘라 갖고 나오는데 그거는 잘라서 규격화된 거고요. 실제로 고기는 그냥 그냥 덩어리째로 이렇게 나와요. 잘라서 나온 게 그냥 큰 덩어리죠. 돼있지. 그 다음에 또 액체 중에서 우리 물 한번 생각해봅시다. 물은 우리가 슈퍼가 물을 한 병 두 병 살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옵니까? 아니죠. 그냥 전체 물에서 그 물을 담아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를 한번 쳐볼게요. 공기가 뭐 공기 한 통 팔아요.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물론 물론 산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가끔 필요하기는 하죠.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알겠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음 나 오늘 공기 산소 3리터 쉬었어.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거는 좀 여러분들 기억을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셀 수 없는 명상 이게 들어가니까 잠깐 이쪽으로 올라가서 좀 쓸게요. 뭐가 들어갔냐면 대표적으로 빵 후라이틴 그 다음에 우유 초콜릿 그 다음에 페이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액체 중에서 워터 근데 워터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캔는데 물만 마시는 건 아니잖아. 주스 맞죠? 주스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종류들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기체 치즈 치즈 어 치즈도 거기 들어가죠. 오 자 그 다음에 어 약간 좀 알갱이를 잠깐 해볼게요. 알갱이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쌀 라인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플로어 밀가루 알겠죠? 플라워 이런 계통의 알갱이 종류도 전부 다 물질명상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봐. 아까 내가 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물을 우리가 슈퍼에 가면 물 한 병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물을 만약에 셀 수 있게 만들려면은 그러한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 알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단어들 중에서 왜 이게 지금 물질명사 셀 수 없는 거에 들어가는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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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는요. 자 일단 종이는 뭘로 만들어집니까? 나무의 나무의 뭘로?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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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적인 건 액체에서 만들어져서 말려서 아니면 얼려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규격대로 잘라낸 거란 말이야.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거를 셀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면은 거기에 대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도구를 규격해서 나오면은 이제 그걸 다른 어떤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쌤이 지금 이까지 얘기한 거는 명사의 기본적인 패턴 아니 명사의 기본적인 어떤 영역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그냥 명사 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명사인지 뭔지 분갈은 뭐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 이름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 일단 특징이 일단 알겠죠? 보통 명사는 내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 그치? 근데 나머지 네 개는 전부 다 뭐가 있어? 다 특징들이 다 있죠. 그럼 이 특징을 제외한 모든 명사는 다 보통 명사라는 거야. 됐습니까? 네. 어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내가 진지하게 설명하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내가 집중하라는 거잖아.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5분 정리 5분이란다 화장실만 지금 빨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갑니다.